자, 라그나 네이블 왕성 같은 땅딸보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 이거지 낙가마 네, 안녕하세요 그래도 얘들은 낙가마 마모르는 안하네 낙가마 마모르 너무 쿨병 걸렸어 왜냐면 중2병 걸려서 그렇지 중2병 플러스 쿨병 나라를 줘 뭘 정도야 됐어 따님을 주세요 따님이면 충분합니다 역시 쿨병도 여자 앞에선 어쩔 수 없군 여성 앞에선 아름다운 여성 앞에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切り殺したお前ならできるわけはあるまい。 そのドラゴンを殺せば、お前は娘を差し出すというのか? 誓おう。 狙いは何だ?理由もなくただ殺せというのか? お前が知る必要はない。 何か魂胆があるな。だがいいだろう。引き受けた。 約束を忘れるな。 約束を忘れるな。 じゃあ、ホルンサンへのフォロングワグナルを 물ちご。 くれよ。 ドエンドリング공주를 손に入れろ。 くれよ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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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それも ENG話しひどいから生まれるぞ。 くれよい。 くれよ。 오스와일드 끝나면은 한눈만.. 아니 벨벳만 남았으니까 파이팅을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강렬한 파이팅 레스트 스테이씨 파이팅 아 맞아 잠깐만 5개의 갈랑틴 기다려봐 금방 돌아올테니까 야야 그리고 하나 더 열리지 흠.. 안 돼 돌아가 라고 하네요 근데 잠깐 너 뭐 파냐? 우유 파라 네오딘스피어 재밌는 게임이죠 파냐고 너 우유 파냐고 요즘처럼 안팔아? 아 아니 요즘처럼 그래 요즘같이 우유 그 축산농가의 우유 우유 그 야 그 뭐였지 비축분이 역대 최고라는 이런 이런 시국에서 이걸 안팔다니 우유를 안팔다니 이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정말 실망이네 그래가지고 남는 우유 버린다면서 신문에도 자주 나잖아 사람들이 우유를 안사먹어 안사먹어가지고 내가 그 비싼데 비싼데 그 사먹겠어 나같아도 안사먹겠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일부러 가격 안 내리려고 어 폐기하는 거야 우유같은거 가격.. 가격 방어하려고 어 어휴 거의 2업을 해버리네 그래 생선 토막은 있으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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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거 좀 섞어야겠다 이거 좀 섞어야겠다 섞어가지고 딴 걸로 변화시켜야지 안 돼 안 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여기서 요구르트 하나 남는 거 한번 쓸까요? 흠 흠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흠 꿀꺽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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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레벨 선부터 갑자기 또 확 올라가네 필요경험치가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사먹어야겠다 중간보 prot Odd 토 persecution 여기 미쳐가지고 우야! 아, 이거 뭐 이상한 짓이야, 이게. 그만하라고. 그럼 내가 버서클을 발동을 해야만 정신을 차리겠어? 어? 어?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펫 펫 펫 펫 펫 펫 펫 펫 아주 좋아 쓰 펫 펫 펫 펫 펫 펫 펫 펫 펫 어! 아 저기 상자가 하나 또 있었네 바로 올라와 버렸더니 내가 놓친게 있구나 럴수럴수 자 상좌 여기 또 스킬도 먹어줘야죠 이건 패시브인가? 레이징 보이드를 습툭했다 아니 내 기분이 여기 강정 먼저 처리하러 가게 설마 여기도 그래 나한테 남석 고추가 있어 아 아 설마 이거 두마리랑 싸워야 돼? 흠 흠 빔 트럭 당황 토너 또 천천히 유기 역대 역대 남상 적 소리 아 socioe 제압은? 제압은? 와아 와 죽는다 죽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걸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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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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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진짜 이거는 으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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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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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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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